듣고 있으니까 한번 말해봐와 같은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?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I'm Listening이겠죠. 근데 이 말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관용표현이 있습니다. I'm All Years는 직역하자면 나는 모두 귀아인데 마치 몸 전체가 귀가 된 것처럼 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. 다른 영화들에 등장하는 예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. 이는 이의 일상의 일상의 일상입니다. 이제, 난 5년이 인간의 인간을 지키고 싶습니다. 예, Mr. Brigante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. OK, Mr. Brigante, I'm All Years. OK, Your Honor. You indicated earlier you'd be willing to part with Hildy. Oh, yes. That's the real Bob I did. 꽤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?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표현으로 You are all heart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? 직역하자면 너는 전부 심장이야인데 의역하면 넌 정말 친절해로 해석됩니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의 캠페인 미션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? 래인어? 래인어? 이 말은? 이 말은? 이 말은? 그런데 이 표현은 종종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. 실제로는 친절하지 않은데 반어법을 쓰는 거죠. 영화 리스터레폰 3에서 그 예를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 동영상이 재미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